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버가 온다! 김보애입니다.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진 요즘! 랜선을 통해 집에서 일하고 수업을 들으며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현실이면서도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렛츠 고!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구로구 청소년 경진대회에서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메타버스로 직접 구현해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가상공간에서 현실처럼 일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스마트 구로 홍보관! 이곳에서 VR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시죠? 자, 빨리 들어가 보시죠! 스마트 구로 홍보관에서는 가상현실인 VR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3차원 공간의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한데요? 저도 가서 꼭 해봐야겠어요! 우와! VR 체험이 상시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구로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진대회가 올해도 구로구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로보가 온다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